가장 좋아하시는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는 스톤웨어를 이렇게 풀세트로 가져가시면서 첫 번째로 좋은 게 더 드리는 구성이 진짜 좋습니다. 자 일단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훌쩍 가기에 너무 아까워서 비싼 기분이 많아서 추가로 더 드리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세요. 얘가 얼마라고요? 파스타 접시 7만 원을 딱 보실 수 있는데 거기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도 보세요. 깊이가 좋아요. 그렇죠. 깊이가 좋아요. 얘 두 개 어머님들께서 백화점 같은 데 딱 나가셔서 사시면 왜 이런 거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많이 나가요. 얘 방송에서만 더 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는 그라탕기 안쪽으로는 정말 깨끗하죠?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컬러 블록이 그라데이션이 딱 되어 있고 심지어 이 그라탕기는 핸드메이드 기법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준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얘도 드릴 거고요. 여기에 기물 중에 제일 크고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면기거든요. 냉면기가. 손으로 한 뼘 정도 되는. 네. 맞아요. 우동 아니면 진짜 면기 냉면. 비빔밥 담기 너무 좋고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 사골국물 넉넉하게 해가지고 딱 드시기도 좋은. 삼계탕. 8만 6천 원의 특대 면기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면 거기에 심지어 지금 보시는 스톤웨어로 컵 세트까지 6개입니다. 이거 다 드리는 여기는 오븐 사용하셔서 빵 구워내시기도. 아니면 스틱 같은 거 딱 굽기도 너무 좋고. 채소 스틱. 맞아요. 이거 방송에서만 더 드릴 거 일단 얘기 드렸는데 무섭게 어머님들께서 인사도 드리기 전에 물량 확보 끝낸 60년 전통의 독일 라이센스 브랜드 아론스타트.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고요. 6인조예요. 그런데 어머니 가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떠세요? 6인조인데 밥공기고 국공기인데 너무 밥공기 국공기스럽지 않죠. 색깔 너무 영롱하고 예쁘고 어떻게 이런 문양을 투톤의 그라데이션까지 눈으로 확인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 파프리카 색깔을 닮은 빨간 색깔도 만나시고 정말 푸른 바닷빛깔. 코발티 블루색깔 깊은 블루색깔을 만들어보시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에 북유럽 인테리어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가 대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왜 색깔대로 그럼 먹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색깔대로 드셔도 되지만 색깔 아닌 대로 이렇게 밥공기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도 쓸래요. 이렇게도 쓸래요. 이래도 어울리죠. 왜? 자연의 색을 닮은 얘는 물과 불과 흙이 1250도에서 구원해서 온도가 몇 도만 차이 나도 이렇게 밝은 빛깔이, 밝은 색깔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이렇게 한번 뒤져볼까요? 마치 종문일이 담았죠.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이런 문양 하나하나, 이런 빛깔 하나하나, 이런 그라데이션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빛깔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 그냥 폐기 처분. 역시 60년의 아론 스타트는 역시 다르고요. 6인조 세트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